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와 부합되는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은 길가는 나그네죠. 베드로전수 2장 11절에 보면 살아가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우리는 다 길가는 나그네들입니다. 내가 언제 이 길로 접어들었는지 또 현재 왜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과연 이 길이 마지막에는 무엇이 놓여있는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우리만 모를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도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요하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맞는 말씀 아닙니까? 요하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다. 자, 한 번 말씀드린 말씀이 나와요. 사람의 길은 요하께로서 말미암느니 누가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누가 자기 길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들은 내가 계획하거나 선택하는 것이 아니었죠. 내가 세계의 수많은 민족, 나라들 가운데 한국에 태어나기로 내가 사전에 계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부모님에게서 출생하기로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만남이라고 할 수 있는 배우자와의 만남도 나, 다 내가 계획하고 마음먹은 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더란 말입니다. 미국으로 와서 우리가 살게 된 것 그것도 내가 다 그 모든 내용을 알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해서 오게 된 것이 아니었더란 말입니다. 내가 현재 종사하고 있는 이 직업 초기 은퇴를 했거나 은퇴가 늦어지게 되거나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란 말이죠.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역시 내가 계획한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인명이 제천이라고 살기는 내가 살지만 이 삶의 마지막 죽음 역시 내 뜻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하여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하미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걸음은 내가 걷지만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이 따로 계시다. 하는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인생을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인생의 낙은의 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죠.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의 인도가 있다 성령의 인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지는 못하죠. 성령의 인도는 내게 와 있으나 그것을 나 깨닫지 못하고 분별치 못해서 자행자지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욕망대로 살아버리는 인생의 대목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과연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주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내가 살 수가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려 하시는데 내 편에서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게 되는 것인가. 네 가지 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도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영의신 성령의 임재와 감동을 느끼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우리가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잃어버리면 기도를 하지 않은 채 몇 달 살아가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려 해도 전혀 것을 우리가 알아채지 못합니다. 성령을 가리켜서 은총과 간과는 심령이라고 했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사람은 누구인가 은혜를 받은 자 간과하는 기도 생활을 하는 자에게 성령의 인도가 마음속에 밝아지고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가 갈림길에 서 있을 때 어느 길로 행하야 되겠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속 시원하게 응답을 받을 수 있으려면 있으면 정말 좋으련만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 현실이죠. 성령께서 과연 기도하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 보여주시는가 육성으로 이길이 정론이 이리로 행하라 라고 하듯 내 육신이 귀로 들을 수 있는 육성음으로 성령의 인도가 들려오게 되는 경우가 간혹 있다고 그래요. 저는 아직 그런 체험이 없습니다만 안희숙 요사의 전기를 읽어 받아보면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일제히 핍박을 받으면서 도망쳐 다닐 때 넓은 국민학교 운동장에 하염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에게 가라 라고 하듯 마치 누가 옆에서 음성을 들려 주듯이 그런 소리가 들려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아무도 보여질 않는 그 운동장 한가운데 분명히 분해할 수 없는 생생한 육성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가 받게 되죠. 육성음은 아니지만 영음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릅니다. 어제 하나님이 인도하신 만을 잠잠히 기다리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세미하지만 분명한 영음이 들려와서 내가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가 밝혀지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도 자주 일어나는 일은 아닌 듯 싶습니다. 많은 경우에 기도 가운데 성령인도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방식 이러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문제 그 기로에 서서 어느 길로 행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파악한 그 두 길에 대한 또는 세 길에 대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하나님께 다 아뢰고 나서 내 마음과 생각이 어느 쪽으로 좀 더 기울어지는가 살펴보는 거죠. 성령 말씀에 그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삼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하기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선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게 우리 의식이 어느 쪽으로 흐르게 우리 생각이 어느 쪽으로 더 기울어지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신다. 황수환 박사 같은 분은 신앙 좋은 장론임이셨는데 일찍 돌아가셨죠. 67세로 그런데 그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그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자기는 새벽기도 갔다가 또 문제가 있어가지고 고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자기 마음속에 드는 생각 자기 마음속에 드는 소원이 있으면 새벽기도 후에 그날 꼭 그렇게 한번 해본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한계인데 그래도 가장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 그런 내 컨디션 기도할 때가 아닌가 하는 거죠.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한 다음에 내 모든 마음과 생각 다 하나님께 아뢰한 다음에 그 다음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는가 어떤 소원을 갖게 되는가 그걸 따라서 그날 실행을 해보게 되면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삶이 출발될 수가 있다는 거죠. 둘째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려 하실 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인도를 나타내주려 하실 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 뜻을 밝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무엇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구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선 주의 누가 내게 있으려 땅에선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를 나타내 주시는게 맞죠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읽기 계획을 따라서 새해 성경 읽기를 시작하셨겠는데 성경을 읽어나가다가 내 오늘 정해진 시간에 이 분량만큼의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는 그 계획에 너무 집착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려 하시는 것을 주마간산격으로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잔잔히 읽고 묵상을 해나가시다가 어느 한 구절에 이르러서 그 구절이 이상스럽게 내 마음속에 느껴지게 될 때 그 말씀이 뭔가 많은 의미를 담고 내게 무언가를 말하려고 하는 것처럼 내가 느껴질 때 그때는 성경 읽기 계획을 중단하시고 그 말씀 앞에 잠잠히 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이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제가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과 이 대화를 내가 처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많은 질문들을 그 말씀에다가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새로운 깨달음을 주시는가 어떤 새로운 판단력을 주시는가 어떠한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가 주목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사실 묵상하는 길이죠 여러분 자기 성경 읽기 불량을 채운 것이 무슨 대단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 삶이 더 중요한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뭐라고 내게 성령의 인도를 나타내 주시는지를 잠잠히 기다려야 하겠죠 오늘 본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유럽대로로 건너갑니다 그 두 대륙 사이에 에게헤라는 큰 바다가 있었어요 보스포로스 해업을 통과해서 사도바울이 탄 그 배 바울이 일행이 탄 그 배 속에 기독교의 복음이 들어있고 기독교의 모든 문물이 들어있어서 야만인이었던 유럽 대륙이 복음화되었을 때 오늘날의 서구 문명 유럽 문명이 이뤄지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기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해서 여러 번 망설이고 주저하고 시도하고 시행착오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때 바울을 아시아 대륙에서 유럽 대륙으로 인도하시기 하여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어 게시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게시가 나타날 수도 있지만 너무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게시를 해 주실 때 우리가 그 게시를 깨달을 수 있다면 그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갈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의논 의논이 꼭 필요합니다 자문 15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 자기가 독단적으로 내 인생 내가 해결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나를 사랑하는 사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과 그 문제를 상의하시라는 것 사람은 아무리 명찰한 판단력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간은 늘 주관적이고 감정적으로 흐르기가 쉽습니다 정말 내가 꼭 가야 될 길을 선택하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죠 일단 그 문제를 끄집어내서 눈과 의논을 하기 시작하면 내가 그 문제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을 갖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그런 새로운 지혜 성령의 인도하심을 내가 발견할 수가 있죠 사람이 아무리 잘났어도 결코 혼자서 그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도움을 주십니다 그 사람들과 의논하는 것 자문시팔창 이 자리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권고를 듣지만 미련한 사람은 자기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런 말씀이 나와요 자기 의사만을 고집하려면 못하러 우리가 상담하겠습니까 나보다도 지혜도 부족하고 경험도 부족할 것 같아도 내가 깨닫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깨우쳐주시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더군다나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벌써 선행 경험을 가진 사람들 경륜을 가진 사람 정말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상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왜 그런 인적인 자원을 우리가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미련한 자는 자기를 바른 줄로 알거니와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우리 인생을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가 고민하는 문제 갈등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게 의논하는 것 상해하는 것 그러다 보면 성령께서 미처 나에게는 나타내주지 않으셨던 것을 그 사람들의 입을 통하여 들려 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발도 보면 자기가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않았어요 마게도니아 환상이 나타났거든요 마게도니아는 유럽 대륙 일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터키 지역에서 지금 이 그리스 지역으로 건너가려는 그 찰나에 그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환상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를 도우라 도우라 그때 바울이 자기 일행하고 상의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상을 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오 라고 그 환상의 의미를 그 개시의 뜻을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과 의논했다는 거예요 의논하다 보니까 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마게도니아로 저 유럽 대륙으로 건너가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거기서 확신을 가지고 건너간 것입니다 넷째로 우리가 성령이 인도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선미를 우리가 추구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지금이 터키죠 여러 곳으로 시도를 했습니다 이 길로 했는데 막히고 저 길로 나아가자고 했는데 이 예수의 영이 허락질 않고 또 문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계속 시도는 했지만 길이 콱콱 막혔습니다 마침 그 순간에 막여느냐 환상이 보여진 것입니다 다른 모든 분들이 닫혔을 때 열린 길로 나아간 것이죠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이 자기가 원하는 대학이 물론 있겠죠 하지만 그 대학 아니면 나는 안 간다고 버틸 수는 없는 거죠 보통은 새 티어 새 수준이 대학들에게 지원을 해서 자기가 제일 가고 싶은 대학 어드미션을 받으면 갈 대학 이것은 어드미션이 안 나올 수가 없는 대학 이렇게 해가지고 애플리케이션을 다 내서 그 다음에 어드미션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중에 어드미션을 준 대학 중에서 선택해서 골라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누가 오라고도 하질 않았는데 그 직장에 가겠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단은 어플라를 해야 되겠죠 난 분명한 하나님이 뜻이 나타내 보여질 때까지는 결코 지원조차 하지 않으리라 이게 좋은 길이 아니라는 거죠 일단은 문을 노크를 해야 합니다 지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결국 받아들이지 않는 직장들도 있을 거고 또 오라고 하는 직장들이 있으면 그 직장 중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를 우리가 잘 깨닫질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나는 꼭 그쪽으로 가고 싶은데 아무리 해도 못 가게 됩니다 못 가는 것은 못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용을 쓰고 힘을 써도 안되는 일은 또 안되는 일이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장벽을 세우셔서 나로 하여금 아 그 길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구나 이렇게 환경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고 내가 그리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그 열려진 길로 가봤더니 그것이 최선의 길인 줄을 뒤늦게 깨닫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로마스 8장 28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불의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라 그 말씀의 의미가 뭡니까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께서 환경을 통하여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도록 섭리하신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환경 환경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섭리 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자기에게 선택지가 세 개 네 개가 있다면 그 길을 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먼저 기도해보고 혹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인도하심을 나타내 주시는지 기다려보고 그리고 나보다 더 그 길을 잘 아는 사람들과 의논을 해보고 그런 다음에는 발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길이 아니면 하나님 제 길을 막아주십시오 하나님의 뜻한 길이라면 닫힌 문을 열어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산상순 가운데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오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모다 찾을 것이오 찾는 이가 찾을 것이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입니다 10편 48편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시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있을 날 동안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를 모른 채 방치해 주시는가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로라 천국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의 우리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생명수샘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약속 하나님의 인도약속 그것은 우리 시간과 영원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해주신 새해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과하시고 주님과 동의하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성령의 인도가 임하여 하나님의 가장 좋으신 길로 선하신 뜻가운데로 저와의 이름인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